왜 메이저 있지? 라고 생각하는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무대를 열심히 해서 생각을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곡은 이播 guest이!! 내가 사실 발레를 굉장히 좋아해 시간만 나면 가서 발레 공연을 볼 정도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젤이야 이건 약간 워낙 내가 좋아하는 동작들이 계속 나와서 잘 봤어 감사합니다